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이리저리 널뛸 때 내 감정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배꼽 바라보고 목 돌리기 먼저 시작할게요. 눈은 감은 채로 동작 진행할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목을 쭉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크게 돌려내고 내쉬면서 가지고 오고 천천히 숨은 멈추지만 말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손은 무릎 위에 그냥 툭 얹어주셔도 돼요. 천천히 이번엔 반대 갈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맨 내쉬면서 돌아오고 척추는 계속 길게 쓸게요. 그렇죠. 눈은 계속 감고 천천히 돌려낼게요. 천천히 돌려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채워냈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채워냈다가 맨 내쉬면서 돌아오고 배꼽 바라보고 머무르면서 편안하게 숨 쉬어 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소리를 후 내면서 내쉬도 좋고 숨을 내쉴 때 답답함을 날려보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호흡해볼게요. 눈은 계속 감고 있어요. 눈은 계속 감고 있어요. 척추는 계속 세워내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천천히 올려내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고개 툭 넘겨볼게요. 눈 감고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척추는 계속 세워내요. 왼쪽 목 옆선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숨은 멈추지만 말고 편안하게 쉬어줄게요. 이번에는 고개 뒤로 툭 넘겨서 머물게요. 고개를 뒤로 넘기고 눈을 감았을 때 어지러우신 분들은 눈을 잠깐 뜨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척추 계속 세워내는 거 믿지 않고 목 앞선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 골반 위에 바로 몸통 계속 있는지 생각하면서 숨 쉴게요. 이번에는 목을 머리를 왼쪽으로 툭 눕히고 오른쪽 목 옆선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눈은 계속 감아내고 눈을 감고 코끝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또는 미간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번에는 배꼽 다시 바라볼게요. 척추 길게 세워내고 등이 굽지 등이 굽지 않을게요. 들이마셨다가 크게 소리내면서 숨을 뱉어내 볼게요. 하고 싶은 대로 숨을 멈추지만 말고 숨을 멈추지만 말고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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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고개 들어서 이번에는 앉아줄게요. 발바닥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실 거고 손바닥 손끝으로 매트 터치 그 상태에서 배꼽 바라보고 고개 툭 떨어뜨리고 눈 감고 숨 쉴 거예요. 발끝은 45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이 들썩이지 않게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호흡할게요. 턱에 힘 빼고 미간에도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발바닥과 엉덩이가 묵직해지는 느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그대로 고개 들어 올려서 이번에는 차일드 포즈 구경에 이번에는 가볼게요. 발끝은 붙여주시고 무릎은 어깨 넓이 그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상체 뻗어낼 거예요. 엉덩이와 발뒤꿈치는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누워낼게요. 먼저 왼쪽 뺨을 매트에 놓아내고 어깨에도 힘을 툭 빼고 배에도 힘을 툭 풀게요. 눈은 감고 미간이나 코끝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숨을 채워내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몸이 들썩이지 않는 선에서 머무르면서 호흡할게요. 이번에는 반대, 오른쪽 뺨을 매트에 터치, 어깨에는 힘을 빼고 엉덩이에도 힘을 툭 빼내고 미간도 서로 넓어지고 턱에도 힘을 뺄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엔흠 하고 내쉬고 숨은 멈추지만 말고 자유롭게 편하게 계속 숨을 쉴게요. 숨을 내보낼 때 숨을 내보낼 때 한숨 쉬듯이 후 하고 뱉어도 좋아요. 다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뱉어낼게요. 턱에도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을 빼고 천천히 고개 들러서 이마 매트 바닥 터치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이번에는 테이블 탑 엉덩이 바로 밑에 무릎 있고 발끝은 세워주고 손바닥도 매트에 지그시 눌러내고 어깨 바로 밑에 손바닥이 있을 수 있도록 누워내고 그 상태에서 날개뼈 서로 모아내면서 꼬리뼈는 천장으로 올려내고 배에도 힘을 툭 풀고 허리에도 힘을 툭 풀고 고개도 힘을 툭 풀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궈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호흡할게요. 역시나 눈은 감고 배도 힘을 그냥 풀어볼게요. 천천히 꼬리뼈 바닥으로 내려내면서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면서 등 동그랗게 올려냈다가 다시 꼬리뼈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배도 힘을 툭 풀고 날개뼈 서로 조여내고 시선은 계속 바닥 바라보고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천천히 엉덩이 발 뒤꿈치 가까이 가져갔다가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내고 이번엔 손을 양쪽으로 손끝이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놓아내고 팔은 무릎 안쪽으로 놓아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배꼽 바라보고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와 발바닥이 묵직해지는 느낌 턱 끝에도 힘을 빼고 미관도 서로 넓어지고 이번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누워줄게요. 천장 바라보고 누워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고 안아줄게요. 어깨에 힘 빼고 두 다리도 겹쳐지지 않게 나란히 놓아내고 턱은 당겨서 뒷목 길어지게 눈은 감고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 몸이 매트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 두 무릎은 너무 애써서 당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두 다리 풀어서 뻗어내고 양손도 옆에 툭 놓아내고 발 뒤꿈치로 매트 꾹 눌려내면서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툭 놓아낼게요. 내 몸이 최대한 편안하게 널부러진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머물면서 호흡할게요. 두 손바닥은 천천 바라보고 제일 편안한 위치에 놓아낼게요. 역시나 눈은 계속 감고 미관이나 코끝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호흡 들이마셨다가 맨 내쉴 때 내 몸이 매트에 쏙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힘을 뺄 거예요. 턱에도 힘을 빼보고 혀에도 힘을 빼볼게요. 미관은 편안하게 숨도 편안하게 해줄게요. 호흡으로 내 감정 선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숨을 편안하게 해줄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감정 선이 널뛰면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쉬면서 내 감정 선을 정리하는 습관도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 내려놓고 손을 비벼서 손바닥을 뜨겁게 한 후에 눈 위에 올려줄게요. 눈은 계속 감고 있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려내면서 눈을 왼쪽 바라봤다가 왼쪽 끝까지 바라봤다가 왼쪽 끝까지 바라봤다가 위도 한번 바라봤다가 눈 아래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봤다가 눈을 천천히 돌려내고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돌려내고 왼쪽 끝, 오른쪽 끝 번갈아가면서 바라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